이번 이번 앨범ød consist of aphug은 여러분과 함께당하는 앨범은 여러분과 함께당하는 앨범은 여러분의 앨범은 어? 뭔 소리야 나 쟤들 잘하는데 왜그래 나 쟤들 잘해 야 나 유튜브 봐봐 쟤들 잘해 존나 잘해 비비디 바비디급 바비디부급 진짜 야 진짜 잘해 아이 걱정마 친구야 아이 당황했잖아 아아이 당황했잖아 친구야 네 다들 어서오세요 누가 내 쟤들 매드무비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쟤들 좀 많이 해야되겠어요 미안한데 쟤들 좀 많이 할게요 이제는 쟤들 좀 많이 해가지고 매드무비 좀 만들어야되서 만들어준대 아 아 왜왜왜왜 또 뭐 뭔데 나? 나 쟤들 잘하는 사람 아 영상은 아님 아 여기요 트롤영상 만난다고 하면은 자신이 트롤해서 소스를 마련해줄 것 같아 아하 불안해 아하 제너헌치니까 비제이 나오는데 아 노노노노 월미도 디제이하는중 아하 아아 뭐만하면 디진대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비제이예 아 사실 비제이예 아이 뒷보답 이예 아니 뭐 그렇게 아휴 슈발 아니 뭐만하면 트롤한다니까 제넌치면 제넌BJ가 나오나? 아 불안해 아 아 좀 많이 나오긴 하는구나 아 이럴수가 어 야 니새끼 말고 이픽한테 아 뭘 내가 뭘 말해줘야 돼 뭘 말해줘야 되니? 안녕 뭘 말해줘야 돼 아니 대체 자꾸 뭘 말해줘야 돼 트롤 어 어 생방 시작 명품 제드의리 트롤 박멸 됐다 아 우리팀이 방풀한다는건 뭐야 병신인가 쟤 쟤 병신이야? 아아 진짜 시왁 진짜 짜증난다 아 나 이거 영상 삭제할까? 아 이거 영상 삭제해야되겠어 여기 내 유튜브 보면은 내가 짓는거 있거든요 아 잠시만요 오피님 오피님 멍 이씨 아 그만해요 아니 가오 떨어지게 뭐하는거야 흫 야 오피 미안해 야 내 너 티보냐? 너 야 이판 캐리하면 키퓨 줄게 어때 야 키퓨 줄게 키퓨 야 이겨주 이겨주면은 키퓨 줄게 야! 키퓨 준다고 새끼들아 아니 시왁 키퓨 준다고 방송 보고있으니까 아니 그건 안 물어봤지만 야 이기면은 키퓨 줄게 1,2 아 아 진짜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야 가오 떨어지게 삼핑아 그러지마 아냐 진짜 줄게 아리 뭐야 아 진짜 구라 아니라 진짜 구라 아니라 줌 닉네임 말해봐 아프리카 아프리카 닉네임 말해봐 아이디 말해봐 아이디 아냐 아이디 말해봐 아냐 진짜 진짜 줄게 나 일단 주면을 줄 때는 주는 사람이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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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을 말하라고 아프리카 아프리카 닉네임 키퓨 줘야 할 사람들 여기다가 내가 써 써 놓을게 아이디 쳐봐 야 너 내 너 맞지 내 내가 너지 그치 그치 아 나 그런거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맞죠 맞죠 내가 네 얘 누구야? 아니 기다려봐 아 누구야 성역 아니 성역보기가 누군데 있어? 성역보기? 없는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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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나쁜 질 나쁜 사람 아니에요 다른 게임? 아냐 아냐 아니 성역보기 아이디를 말해달라고 쟤 너 유튜브 올려주면 안 던짐 그래 알려줄게 해줄게 아니 닉네임 클리남니라가 뭔데 클리남니라 없는데? 없.. 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예 형님 내가 이거 끝나면은 키퓨 줄게요 클리남니라 이게 뭔데 592 2K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들 자 이거 그거 내가 적어놨으니까 이거 끝나면은 줄게요 아 올려줄게 아프리카 형 아이디 예 저거 올려놨어요 형님들 이거 끝나면은 주면 되죠? 갑시다 열심히 해요 우리 열심히 하면은 이기지 뭐 어 뭐야 깜짝이야 아휴 내 목소리 나오는 줄 알아 나오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 내가 죽임 줘 X2 기다려봐 열심히 하자 저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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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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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끝나면은 줄게 아 PU 퍼프닝 고맙습니다 아니 저장했어 다 다 저장했어 아냐아냐아냐 죽어블랙 안해요 저 지금 진짜 죽어블랙 안해 그런짓 안해요 죽어블랙 안해요 죽어블랙 안해요 저 사람이 누군데? 아 저 킥비로 사기 안쳐요 전 질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아 TT님 어서오세요 그래 빡겜해요 형 열심히 합시다 나 그렇게 질 나쁜 사람 아니야 아흫 허접인데 허접인데 어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유튜브 많이 많네 사람들 오세신님 어서오세요 따라라라 킨드님 방송 보고있어요 강구님이랑 다 어서오세요 확실히 팬클럽 닉네임이 좀 많이 보이는구나 어 뭐야 언제왔어 야 올 때 올 때 좀 말해 인마 아 온지도 몰랐잖아 아니 올 때 핑이라도 좀 찍어 아니 온지도 몰랐네 아니 지도새도 모르게 와 팬닉이요? 팬닉이 옆에다가 자기 티어 붙이면 돼요 그게 내 팬닉이야 아 아프네 아 야 아니 못 봤어 아 이거 미니언 먹는게 더 중요하지 지금 매매가 더 중요해? 아니야 미니언 먹는게 더 중요해 일단 기다려봐요 이거 끝나고 또 왔네 오 안오셔도되는데 오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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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양야야야 바로 귀妈아 состояни 내가 도 Are 안오세요 아이 입놀하지 마세요 탈진이어서 못 따는거야 탈진이어서 안 따는거에요 아 이 사람들 이거 입놀만 심해가지고 이씨 빨리 패닉 바꿔 자기 옆에 티어 빨리 쓰세요 그래야 입놀을 안하지 아 고맙습니다 윤희나님 어 윤희나! 윤희나님 여성..여성분 아니에요? 여성bj? 야.. 나 그분 방송 한번도 안 봤어요 아는 척 한번 해봤어요 나중에 한번 볼게 별풍선은 안 쏠려구요 별풍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바꾸라고 닉네임 아파 아파 야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이 새끼! 아 나 잘하고 있는데 지금 아 첫판이라서 손이 잘 어? 움직여지지 않는다 얼랭이나 치면 되지 얼랭이나 쓰면 되지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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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쓰면 되지 어어 됐어! 시청자 참여 일반 게임 안하나요? 야 시청자 참여 일반 게임하면은 나 멘탈 부서질걸? 그렇다고 많이 들어요 많이 닮았다고 좀 들어 어 어 야 모델아 야 저거 못다? 야! 야 이건 무슨 카이팅이야 임마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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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너네는 제대로 해도 못하냐 야 야 우리야나가 우리야나 우리야나 우리팀은 열심히 해도 못하는데 우리팀은 열심히 해도 못하는데? 우리팀은 열심히 해도 못하는데? 아 나 미야나 쳤잖아 임마 나 미야나 안쳤대 내가 먹고 요기 구간은 되게 청력이랑 시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많이 보니까 어 어 저 사람 뭐라는거야 상대 오리야나 저랑 MMR 같다고요? 그게 왜 워우! 완벽한 스키샷! 저 스키 존나 존나 무빙 잘 치는걸? 몰라요 언제까지 할지 아 또 올 것 같은데 쟤가 잘 피해 기야 아 아 야 바탕 뭐 이리 계속 죽냐 택중장님 저희 방은 그런식 그런식의 채팅은 재미없어요 그런식의 채팅은 받아주지 않아요 자 자 아 야 블리츠 신발부터 신었는데? 이분 잘 딛는 사람이래 이쒸 내가 어떻게 인식이 개새끼처럼 된거야 어느새 인식이 개처럼 됐어 야 불러먹어야 되겠다 야 바탕 가야되겠다 야 야 가자 야 우리야 나 저기있어 블루 함 블루 먹고 있으니까 아마 레드 요기 있을텐데 렌가 없나? 어이구 나 뒤졌다 나 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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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안가네? 어? 아니 이거? 어이 개고수 어이 개고수야 뭐 구글 안써도 잡아 입놀 개쩍어 이씨 실버새끼 이씨 아이 괜찮아요 뭐 내가 편집은 편집은 내가 다했죠 아 그래 이제 끝나고 적어줘 그 다음에 싹 다 블랙해야지 그 다음에 싹 다 블랙해야지 그 다음에 싹 다 블랙해야지 알았어 비 비 엔 지오 궁구이 오케이 적었어 오케이 끝나고 킵해줄게 아 오케이 이거 뒷가서 아 거짓말이야 농담이지 임마 농담도 구별 못하냐 어? 어? 형 카타 공략 쓴거 안쓰럽던데 아 그거 발가락으로 공략 쓴거에요 흫 쟤도 장인이지 주포를 왜 사 저쪽에 AP 한 명밖에 없는데 아 이거 완전 개트론인데 입놀하는거 보소 뭐야 왜왜왜 아 왜 임마 아이 저쪽 저쪽에 아무도 나 몰라 어? 아무도 나 모르니까 괜찮 걱정마 아무도 나 몰라 나 유명하지 않아 어? 뱃살 요정님이 고가은님이요? 아 진짜요? 고가은님이야? 고가은님은 고가은님이 뱃살 요정 아니야 어 고가은 페북에 고가은님 치면은 어 되게 여성분이 예쁘셨다가 약간 우리 아버지 보시는 거 같은 그런 그런 그 영상은 좀 찍으시는 분인데 어 되게 예쁘셔 예쁘실 땐 되게 예쁘셔 근데 왜 그렇게 되게 예쁘세요 당연하죠 영상 많이 챙겨보는데 약간 근데 여자들의 환상이 좀 깨지기에 예 고마우신 분이지 여자의 변신은 어 되게 되게 변신하시더라고 오오 야 잘한다 어떻게 변신하셔서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근데 예쁘실 땐 확실히 예쁘세요 음 덕분에 제가 안목을 여자를 볼 때 안목을 봐요 일단 머리 한번 머리카락 한번 들춰보고 이거 패시브 개수 이거 패시브 개수 그것 때문에 특성 때문에 AD랑 같이 올려 올려올걸? 올라갈걸? 아 뱃살 주정님 이거 끝나면 보여줘도 돼요? 고가은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되게 예쁘세요 예뻐 예쁘세요 되게 예쁘세요 예쁘실 때는 엄청 예뻐요 어? 아 진짜요? 나 이거 끝나고 봐야 되겠다 아 북음은 잘못 들어준 거야 실수 미스테이크 눈이 났다고? 아니야 고가은님 되게 예뻐요 제도도 잘하지 사칭이냐고요? 아니걸? 뱃살 요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맞아 그분 고가은님 명칭이 별명이 뱃살 요정이거든요 여자친구 있냐고요? 요즘은 일부 다쳐지 몰라요? 이제 대한민국도 일부 다쳐지야 입판 끝나고 듀오할게요 일부러는 기다리고요 바텀가자 바텀 어? 그쵸 그쵸 나만이 없는 거리 존나 재밌지 야 존나 재밌지 아 자카스스님 존나 재밌죠 이거 재밌다니까 야 이거 오리아나 간다 야! 안돼! 살! 오케이 하아! 짜아! 자라란! 짠! 궁짝짝! 궁짝짝! 이게 바로 클라쓰! 이게 바로 제로운 클라쓰! 맞죠? 탈출까지 딱 빼주는 아아아아 리리리리리리리 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잘쓸게요 100게 위험한 게임 때문에 살았다 슈발 일단 일부로 일부로 스킬 느린 척 한 거야 지가 이길줄 알았거든 솔직만해서 개뽀룩이에요 리액션 창렬이라고? 야! 그럼 뭘 원해? 니리님 뭘 원해요? 가슴가슴 체류가슴 아아아아 이런거 원해요? 아니야 캠 방송이 아니라서 내 방송은 리액션 해드리고 싶어도 못해 꿀탱탱님은 앞구르기 하던데 창렬하네 하이 알았어요 앞구르기? 앞구르기 해달라고요? 아.. 그런 리액션까지 해야돼 내가? 아.. 진짜 와 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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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내가 이런사람 아닌데 앞구르기! 됐어요 저도 그림으로 표현해드렸습니다 아.. 캠이 없어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흥 아.. 그림 아.. 이정도면 이 정둠은 후환리액션이야! 이래봬도 미대생이야! 아.. 고맙습니다 리디니 아 근데 그림 존나 잘 그리네 나 어 그림 실력 좀 증가했는데 어 잡았다 야 야 진짜 개 피로사네 깨를 펴고 런 개뽀로 야 노래 때문에 존나 잘해보인다 야 아이 궁으로 궁으로 야 제 풀까지 예상해가지고 궁을 딱 맞아주고 시작한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희망가져가지고 어 이 새끼 족밥이네 하면서 나 죽이려고 했을때 정멸까지 딱 빠지게하고 봤죠? 미대생인데 왜 그림 안그리고 방송해요 접었어요 그 그림을 잘 못그려서 그래서 그림쪽은 아니래요 네 그래서 그냥 접었어요 아 너 뭐 궁극기 궁극기로 딱 죽는게 딱 보였잖아 그래서 한거지 근데 왜 미대 다녀요? 지방 된대 뭐 지방 된대 나 배치 배치는 잘 볼거 같애 근데 닉네임만 변경하면 잘 볼거 같애 제 제너님 이상호님 초대석했을때 캔본이 왁구 되던데 캔방 왜 안함? 왁구가 안되니까 안하는거죠 왁구가 왁구가 됐으면 캔방 방송을 해가지고 어? 물만 마시는 물만 마시는 먹방에도 시청자 5만명으로 찍겠다 야 야 내 얼굴만 됐어도 애들아 왔어? 가면서 물 한잔 딱 삼다수 볼 딱 한잔 드림킹하면은 그 순간 추천수 2천개 5만개 왜왜왜 나중에 여자친구랑 합방송할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롤친추는 1월 1월 15일날 다들 여기 근데 얘 어디갔냐 오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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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아 여기구나 오늘 생각방송은 잘 못할거같아요 오 야 뭐야 어 야 나 죽였다 헐 궁쓸걸 큐마나가 됐네 아 쟤 큐마나 없을줄 알았는데 아니 쟤 큐마나 없는줄 알았는데 큐마나가 되네 아 뭐야 아 아 1번 몰락도 안썼어 아 나 병실인가 흐흐흐흫 아 오케이 사실 리셋시켜준거에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야 쓰레시 뭐해 그렇지 오케이 아니 빌지 아니 아니 아 들어봐 변명이라도 해줘 변명이라도 할 기회를 좀 알려줘 아 변명이라도 할게 일단 오리아나 오리아나 리셋시켰어요 오리아나 리셋시키고 그 다음에 그 오리아나가 마나가 5였단 말이야 5였는데 큐스에 마나가 없어가지고 이길줄 알았는데 그래 이 정도 변명이면 완벽하다 새벽방송 못하겠어 나 기운 빠져 야 우와 이제 대박이다 잘한다 흐흫 이제 잘한다 여러의미로 아 로리아나 말고요 오리아나 플레일이요? 아 저 플레일은 오늘 공포게임이요? 왜 갑자기 공포게임 공포게임이라고 공포게임하라고? 안돼 안돼 뭐야 왜 왜 아 이 새끼씨 양심없는 새끼씨 오리아나 오리아나 배치때 같이 해드릴게요 빌닝 근데 배치는 5명에서 할 수 있지 않아요? 아 나 롤해야지 일단 롤할거야 오늘 연승각이야 오늘 연승각이야 오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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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딕션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지우자 어제 새벽방송 본사람이 있구나 아 어제 새벽방송 걸렸네 이거 먹고 가자 아 늑대는 더티해도 돼요? 내가 원래 채팅창은 다 안봐요 어 현다이아이에요? 헐 헐 일단 나 이브로님이랑 한판하고 이브로님이랑 듀오 한판하고 하늘하느님 티어가 다이아이에요? 야 그러면 이거 꿀 빨아야지? 흫 아니 꿀 빨아야지? 어제 영상 올렸어요 유튜브로 오늘거 어제거 좀 재밌어 아 아 이거 한자가 되나 근데? 쟤들 쟤들 조합이 너무 좋은데? 아이고 하늘하늘사냥이에요 이름이? 닉네임이? 닉네임이 뭐야? 아 여기 핑하다 지워 지워 아 야 지워 이 이 새끼 막다쳐먹으려고 레니님 어서오세요 힘을 켜고 아이 캔 프라이 아이 페북 진짜 뒤오는게 어려워 아이 무슨 반성원이에요 아 쟤 내가 재밌게 했어요 편집 아아 오케이 아하 아 아 히파시 이게 바로 제드? 이게 바로 제넘 제드 에 아 아 도나 잘해요 왜케 잘하지 이거? 와 이거 완전 개고수 아니야? 이거 비비리급 아니야? 아 원래 편집을 내가 해요 편집을 내가 하는데 성민님이 가끔 도와줘요 재밌게 하셔서 크 개우저셔 아 근데 이거 원래 불리치까지 따는건데 그거는 개입놀이였어 비비비급 비비비급 제드레 제 옆에 있었으면 소화기로 개때렸어요 알았죠 발언을 발언을 제대로 하란 말이야 아 아 진짜 ㅅㅂ 아 진짜 저런 새끼들 내 눈앞에 띄었으면은 바로 싹걱기기에요 네? 진짜 내 옆에 있었으면은 싹걱기기에요 네 아 이거 이거 오바지않나? 얘 노궁인가? 오리야? 아 얘 뭐해 아 얘 왜 재간이야 아 왜 재간 부려 아니 우리 블루 불 뭐였지? 브론즈랑 요기티어랑 비슷한거 같지 않아요? 와 대박이다 아 야 고맙습니다 어 뭐야 이게 뭐해 아니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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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피드에 피가 풀피드에 전말를 쓰고 있어 미친놈이 아 나 페북스타는 아니여 나 페북스타는 아니야 아 저기 초콜릿 고맙습니다 아 시제없는 초콜릿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께요 어쩌어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초콜릿 고맙습니다 어우흐하 나 없는 줄 알고 표정 아아 이거 방프리야 방프리야 이 새끼 방프리야 이거 어떻게 알아 이새끼 아 농담이죠 사랑합니다 잘 쓸게요 아 나 없는 줄 알았지 블루 없는 줄 알고 대강 대강 퓨 썼는데 이새끼 방풀이야 어떻게 알지 저거? 극딜 가야지 이거 가자 개조 아 와드렸어? 아 야 페북 침투 받을게 기다려봐 좀만 기다려요 페북 침투 지우는게 어려워 열심히 한 노력이겠죠? 오케이 야 이거 완전 쟤네네네 미친거 아니야 이거 이거 거의 페이커급이야 이거 야 이거 왜이렇게 잘해 뭐야 전혀 잘하는거 아니야 이거 왜이래 오늘 피친걸 미친거 아닌? 야 야 오늘 왜이래 제이컨인데 제이컨? 뭐지? 페이커는 건들지 말라고요 에잇 한 비비디끈? 그럼 비비딜 비비딜은 어때 제비비 제비비 제비비급이다 아 아 섭섭하다 섭섭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가려진 길이라 해도 두려울건 없어 부지지게 됐어 아잇 부지지게 됐어 부지지게 됐어 야 이정도로 이렇게 잘해줬는데 야 CS도 봐 정나잘먹었구만 지가야지 왠지 뒤질거 같애 어 야 뭐야 블리츠 갑자기 던지는데? 그러면 나 바텀 밀어야지 그 내가 1월 15일날 친추를 좀 받고 배치듀오를 좀 해줄게요 나는 친추받는거랑 배치듀오는 내 유튜브영상 많이 보고 어 좀 방송 많이 봐주는 분만 좀 받으려고 열흘팬만 열흘한팬만 별풍으로 받는 열흘팬말고 좋아하는 내 방송 좋아하는 열흘한팬만 팬가입 안해도 돼 내 눈에 띄는 그런 분만 배치시 1월 15일이에요 나 어제는 330명 맞는데 340명인가 야 내 방송 보는 사람 없어 뭔 맵을 가려 맵은 허접들만 가리는거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릴게요 맵을 가리겠습니다 전 허접이거든요 방송 볼수도 있으니까 가려야지 누구나 대 티어는 누구나 대요 따라라 와우 진짜 어중간 어중간하다 저 새끼는 어 너무 커요? 어떤데? 야 존나 크네 뭐야 이거 야 이거 왜이래 왜이렇게 커 야 그냥 좀 이따봐야 좀 이따 아 너무 큰데? 뭐야 야 맵이 아니라 3분의1가 되었는데? 왜이렇게 커 뭐야 야 랭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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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야 야 시연도발 개쩔어 야 새벽방송은 원래 잘 안보지 누가봐 나도 새벽에는 야동이나 보고자지 내 방송 안봐요 새벽에 새벽에 누가 새벽에 아프리카 방송 봐 야 이거 버리 버릴까? 야 시연도 개쩔었는데? 어떻게 저를 봤지? 여러분들 새벽에는 팝콘티비 보세요 팝콘티비 다잘한거 하하하하 아 농담이에요 아 이거 끝나고 고 고관님꺼 볼게요 뱃살듀종님꺼 사진 사진 진짜 여자들의 환상을 깨부수는 그런 사진 아 이런말하면 좀 죄송하니까 근데 되게 예쁘세요 되게 예쁘세요 되게 아 청자티비이라고? 하하하하 아 나 보여줄게요 사진을 자 이거 블루 붙어봤고 16렉 찍으면 찍으면은 죽일거 같은데 패기 패가망신님이 나 닉네임 한번만 불러줘라 라고 했는데 왜 불러요? 약간 그런 성적 취향이신가? 자기 이름 부르면은 앗 이런 부린가? 아이 좀 성적 취향이 조금 이상이신거 같아요 우떼하냐고요? 네 옛날에 우떼 많이 했어요 나 그 누구였지? 강철 강철 유두 알아요? 하하하하 야 정말 아니 저 오해하지 마세요 운영자님 이거 강철 유두라고 실제로 그 만화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강철 유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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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강유라고 할게요 강유분이 있었는데 그 분 만화가 재밌어서 우떼을 시작했어요 뭐가 여러분 강유 한 번씩 안 봤어요? 하하하하 아 야 벌써 마지막 방송이야 미친놈들아 안돼 이제부터 나 시작이야 이제부터 꽃을 피우는 아이라고 왜 벌써부터 죽이려해 오해하지 마세요 강유는 실제로 있는 우떼 만화가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디서 야설을 쓰든 야한 만화를 그리든 모르겠지만 꽃을 피 하하하하 아니 꽃이야 꽃 꽃 꽃을 피는게 아니라 아 아 이 사람들 응란마귀에 찌 쩌놨어 쩌놨어 아니 꽃을 피는게 아니라 꽃이요 꽃 예? 꽃이요 꽃 야 이거 한타 해야되겠다 야 야 얘 왜 야 꽃 꽃 꽃 가자 야 한타 하자 이거 우리 하나 잡을 수 있나 Sac겠다 이거 어! 뭐야 헐 오호허후 어 refers 와 살았어 살았 있어 미친 살았어 헐 이걸 살았어 대박이야 뭐지 야아 개쩍었다 이거 쟤들 왜케 잘해 오늘? 뭐야? 쟤들 이거 신일렸어 오늘 아 왜 일이야 아 이게 뭔 일이야 아 근데 녹화 안해가지고 유튜브에 못올리겠어 아이씨 아 오늘 유튜브에 못올린다 아 올리려고 했는데 도미닌까냐구요? 아 이거 가도 돼 이거에서 이거부터 갈려고 메모셔스 이것도 치명타 데미지 있거든요? 방관 아 녹화 못했어 아 아 녹화했어? 역시 여러분은 편집자님이에요 편집자분이 녹화할 때 아싸 야 이래서 역시 여러분들은 편집자 아아 아니다 봐준다 아 아 저거 맞췄으면 들어갈라 했는데 봐준다 뒤에 누군가 있는거 같애 저렇게 깝치는거 보면은 뒤에 누군가 꼭 있거든 아 표창 예측하는건데 그 랭가가 궁키고 오는거 예측했는데 아이 없네요 아 푸린님 초콜릿 오실게 감사합니다 자 킥뷰 잘쓸게요 어 뭐야 어 온다 운다 랭가 운다 랭가 아 랭가가 탱만 갔구나 우리 우리 일이네 이거 잘하면 지겠는데 수만 가면은 오우쉣 오우 슈발 야 왜그래 야 왜 던져 스티커에요? 아 스티커는 괜찮지 야 근데 이거 지는거 아니야 이러다? 아 야 이러다 지는거 아니야 이거? 뭐야 와 우와 뭐야 제노피지컬 이야 제노피지컬 이 개무자냐 이야 제노피지컬 이게 바로 제넬 아니겠습니까요 여러분들 으아 야 오늘 조졌다 오늘 쟤들 개미쳤다 비디니급이야 아니 페이커급이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외치세요 이럴때 재덩갓을 외치는거에요 바톤가야지? 아 끝났네? 아니다 바론 먹자 바론 아 나 배드무비 만드는사람이 있어요 아 통파일을 줘요 통파일 와 오늘 진짜 미쳤다 와 존나다라는거 아니야 이거 이정도면은 개미쳤는데? 아 근데 잘생긴영호님이 오늘 아 저 이즈리얼 학원에에요? 좀 학원에서 좀 보면은 좀 두드려 좀 패주세요 알았죠? 아 빼빼빼빼 넌 들어갔다 넌 들어갔어 넌 들어갔어 넌갔어 넌갔어 렘가온다 렘가온다 도망가자 좀 두드려 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가지고있는 가지고있는 연필같은걸로 눈깔 좀 수려파주세요 다시는 게임 못하게 알았죠? 학원에서 맞고 다녀요? 왠지 그럴거 같더라고 왠지 그럴 말투야 두드려 맞아서 나한테 화풀이 하는거야 야 바로 보여 아 나 블루머가 되는데 지금 바로 먹는거 아니야 얘네? 왜? 오케이 없다 야 야 이즈리얼 패들니빨 어 이 새키 왜 자꾸 내 블루를 아..이씨 아냐 얘 왜 자꾸 불리쳐먹냐? 아아 싸쟁나 이씨 아 개빡친다 아! 뭐야 5 4 3 2 1 경ệchutz 즐로라 즐로라 이거 뭐야 이게 무슨 피지컬이야 이거 제록아 이거 뭐야 야 제록 crap 아하 아 트라샤! 지렸다! 이야 아 오줌입니다 오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싼거 아니에요 오줌입니다 오줌 아흫 아 야 이걸 와 오늘 왜이리 피지컬? 이거 거의 체인저크 말이야 이거 이야 내가 요기 있을 티어가 아니라니까 그래 카타보다 잘한다고요? 에이 그건 아니다 아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 삘탔다고? 아 안돼 아직 나 수명 많았어 이거 아프리카 영적 먹으면 나 편의점 알바 해야되요 가자 바텀 가야지 아 편들이 아 편들이 미안하니 내가 나중에 미래가 그거 된다니까 뭐야 어 야 이거 합류해야되나? 야 오늘이 진짜 정점방송인데 내가 제일 방송하면서 오늘이 제일 잘하는거 같애 완전 이거 제드 매드후비 나오는 어? 나오는 씬이 좀 많았잖아 대박인데 이거 미드 가져야되겠다 가자 나 벌써 풀템이네 나비처럼 날아가 볼까 나비처럼 영정돼 볼까 아 아 여기 끝나기 끝났네 야 끝났다 대박 하 하 개가 질 공 야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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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해 야 뭐해 으아 으아아아 밀어밀어밀어 밀어밀어 미어 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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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지지는줄 알았네 오어 오어어어 이겨버레어 아어우 어 기머지 아 제르가즘 야 이겼네요 굿 아 정말 깜짝 놀랐네 이겼다 아 1대 쓰네 안죽어 안죽은게 더 신기해 나 저지你們 봐야지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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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퀵표줘야돼요 쟤네한테 퀵표준다고 했으니까 우리팀들 수고했어요 나 퀴표 줄게요 우리 팀들 수고 많았습니다 아우야 다들 오늘 좀 나 내꺼 하려고 퀴표 받으려고 여심한 거 같아 자 보자 보자 퀴표가 어딨지? 아 아 방송 보러 가야되지? 기다려봐요 아 이거 뱃살 요정님꺼 볼게요 일단 이거 퀴표좀 주고 스읍 어디지? 자 요기 어 요기 있구나 어 요기있네 어 요기 요기있네 어 요기있네 어 요기있네 어이 어 요기있네 자 한 명씩 들어가세요 자 기다려봐요 다 죽여줄 테니까 다 죽여줄 테니까 기다려요 뼈를 비틀어 뭉개 버리겠어 다시는 아프리카에 내 아프리카 방송에 손대지마 아 이거 근데 화면이 날라갔어 알았냐? 노래에 다시는 내 아프리카 방송에 손대지마 아 짖었다 감히 나를 가지고 갖고 놀아? 이 새끼들 어딨어 블랙 이것만 영적 먹이고 블랙 먹이고 게임하죠 아 이거 블랙 왜 주냐고요? 처음부터 방송을 봤어야 돼요 음 그 미안하다고요? 그 멍멍해보세요 그 미.. 야 멍멍해봐 그러면 생각해볼게 멍멍해봐 빨리 멍멍해봐 멍해 멍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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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들아 가위 나한테 멍멍해라고 해 멍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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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인다 멍멍해봐 그래 봐줄게 수고했다 봐줄게 나한테 개처럼 지지라고 하지마 알았어?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리겠어 ㅋㅋㅋㅋ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 이거 뱃살요정님이라고 있어요 이거부터 좀 볼게 고가원님이라고 했는데 아유 페북스타예요 여자분인데 어 되게 예뻐요 되게 예쁘세요 그 영상 사진첩이 어디지? 사진 아 여기 있구나 음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쵸 딱 굉장히 인기 많은 외모신데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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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의 의학중 최고입니다 뽀샵이 크 근데 예쁘셔 되게 아 근데 우리 앞 우리 내 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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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닮았다 아 사촌 오빠네 사촌 사촌형 되게 예쁘지 않아요? 아 근데 아 예쁘셔 되게 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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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